영탁 신인선이 브로맨스를 약간 창시했다. 내가 봤을 때는 영탁이 형이 너보다 날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왜? 죽었다.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. 나토주 신인선. 재수없다. 재수없어 진짜. 어머니 못 뵌 지 얼마나 됐어요? 지금 한 15, 16년 됐어요. 보고 싶지는 않았어 중간에. 사실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. 제가. 너무 오래도 했어요. 가슴 아프다.